울주구는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물의 사물주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지지내일 대피소와 공중화장실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사물주소는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건물과 달리 주소체계가 없는 대피소 등의 시설물은 그동안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